이 꼴로 조그만하게 잘라줘야지, 그치. 아니 딘딘 삼촌도 지금 배고플 텐데. 이 꼴로 고추냉이 올려서 줘볼까? 아니야, 싫어? 고추냉이 올려서 줘봐? 아, 밥이랑 같이 먹을 거야? 고추냉이라니 지금. 일부러, 일부러. 야, 고기도 너무 잘 먹는다. 맛있어? 야, 맛있다. 나도 좀 먹어보자. 맛있다. 야, 잠깐만. 야, 얘 미역수 다 먹었네? 얘 미역수 다 먹었어. 이야. 많이 배고팠구나. 진짜 엄마들이 애 키우다가 나중에 얘 밥 다 먹이고 얘 잘 때 그냥 밥 양품 비벼서 먹잖아. 김치에다가 밥 말아 먹잖아, 물에다가. 그럴 수밖에 없어. 먹을 시간이 없다니까 얘 먹여야 되는데. 대충 먹게 될 수밖에 없어. 대충 먹지, 뭐.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네. 배불러? 이쁘다, 잘한다. 저 삼촌한테. 연기자야. 연기하는 사람이야. 진짜 죽는 거 보여줄게. 진짜 죽는 거 보여줄게. 제 모든 것을 없으셨습니다. 너를 살리고자 한 것이다. 어떻게 그게 저를 살리고자 한 것입니까? 창피하고 부끄러워 그리 하셨습니까? 보자. 도라이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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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었지. 진짜 감정된 거 같은데. 이거 쉽 들어갔는데. 연기 잘해서 심장 나네. 진짜 다르다. 다음에 저거 직접 만나면 한번 해달라고 하고 싶을 정도로. 개인기 생겼네. 너무 재밌네요. 명동 연계를 여기. 슈돌에서 만나게 되네요. 어떻게 이렇게 이쁜 애가 나왔을까? 니꼴로 니꼴로. 점프하면서. 집중. 집중. 집중.